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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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토치와 마이콜 토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산에 왔어요. 그곳이 아..뭐땜에 그러냐면 최근에 여기 위에다가 링크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유령버스라고 해가지고 그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시청을 하고 나서 제보가 좀 여러개가 왔어요. 그 제보의 공통점은 뭐냐 토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카메라를 설치해서 한번 이렇게 찍어 와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들에 제보들이 여러개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다가 그중에 한분을 제가 골랐어요. 골라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사연 이야기 우선 그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 하나 할게요. 며칠 전에 유령버스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 정말 잘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보를 한 이유는 몇 달 전부터 꿈속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나오셔서 자꾸 무덤 주위를 맴돌고 있는 꿈을 꾸곤 합니다. 한두 번 꾼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정말 일주일에 세 번 이상은 똑같은 꿈을 꾸곤 해요. 또치님이 진행하시는 cctv를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산소에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불이한 부탁이란 걸 알지만 꿈속에서 자꾸 나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정말 무덤 주위에 맴돌고 계시는지 그렇게 맴돌고 계신다면 그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네요. 사연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분 거를 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왔냐면 꿈속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렇게 자주 나오신다는 거는 분명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지금 이 제보자 분은 그걸 모르고 계세요. 저 역시도 뭔지는 잘 모르지 계시면 계시면 한번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거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제 한번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2021년 11월 3일 수다도 고 공고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 위 가자 와 진짜 이런 산길 얼마만에 걸어본지 모르겠네요. 진짜 와 봐봐 오 여기 뭐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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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무섭다 와 왜 저런 소리까지 나와가지고 사람 더 무섭게 하냐 와 왜 저런 소리까지 나와가지고 너무 MORNING 너무 이렇게 우리 다 오 오 너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오 아.. 더워 지금 제가 가면서 자꾸 주위를 찍는 이유가 혹시나 카메라에 뭐가 담길까 하고 여기저기 지금 계속 찍으면서 가고있거든요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안 보이십니까? 오레시 하나 더 켜드릴게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슬슬 카메라를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질이 희한하게 지금 너무 안좋아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는지 자꾸 원인을 찾고 있거든요 화질이 희한하게 지금 너무 안좋아가지고 도이저가 왜이렇게 심하지? 소리? 방금 들었어요? 뭐 밟은 소리? 주위에서.. 주위에서 뭐가 지금 현재 맨 들어올 것 같은데 왜이러지? 지금 화면은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이게 지금 현재 저기 앞에 보이죠? 이렇게 지금 현재 녹화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빠져봅시다 저기에 쟤가 있고 꼭 쟤가 있어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꼭 쟤가 있어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누구나 사람마다 기운이란게 있거든 그 사람 귀가 있으면 오히려 더 기신이 더 안 나올 수가 있어 더 기신이 더 안 나올 수가 있어 잘 지켜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태력취급은 1시간 가까이 된거 같거든요 독화는 잘되고 있네요 카메라는.. 녹화는 지금 잘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현재 녹화가 진행 중이긴 해요 제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저 영상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밀 분석해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또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의 영상 don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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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